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5% 이내로만 인상을 하고 임대를 계속 주게 되면 나는 2년 실거줄 안 해도 2년을 거주한 것처럼 인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일단은 상생임대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올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상승폭을 너무 급격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상생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다주택자들도 해당이 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 첫 번째로 많이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2년에다가 장기 특별공제 해가지고 거주요건 2년 이렇게 다 면제되는 거냐 다주택자도 그러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만 가능한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다주택자도 내가 집을 다 팔고 마지막 최종 주택을 상생임대인 주택으로 조건을 맞추게 되면 그것조차도 상생임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월세나 살고 전세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1세대 주택은 그런 부분이 없어진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택을 세 채를 갖고 있다 네 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다주택자들도 최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택을 다 팔고 마지막 주택을 2년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줬는데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받게끔 그 조건을 맞춘 주택에 한해서는 마지막 주택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또 뭔지 이것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생임대인 주택을 맞추는 조건 자체가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인 주택을 맞추기 위한 계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부터 성립을 해야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주택을 매수해서 승계를 받았으면 그 임차인과 두 번을 계약을 해야 상생임대인 주택을 맞출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신축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입자하고 맺는 계약은 직전 계약이 되는 거고 그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도 2년이 끝나고 나서 새로 맺는 계약이 상생임대인 주택을 조건을 맞추기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직전 임대차 계약 맺었던 그분하고 동일하게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전세로 들어와도 괜찮은 건가요? 임대인은 동일하면 되고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임차인,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를 빌리는 그렇죠 전세나 월세나 들어오시는 분 전세로 살려고 들어오시는 분은 바뀌어도 네 상관이 없다 임대를 놓는 임대인 입장에 집주인 입장에 집주인은 바뀌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를 5% 이내만 올려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기간을 2년을 더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부터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만 받으면 그러고 나서 내가 2년만 임대를 주게 되면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우리가 2년을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바탕이 되는 앞에 다른 계약이 있어야 5% 상승했는지가 보이니까 그 계약을 생각해보면 또 그 다음 계약 2년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지금 2024년 12월 31일을 마진 오선이지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전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년 6개월을 하더라도 기본 계약은 어쨌든 2년이기 때문에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그럼 2024년 12월 31일까지 내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으로부터 2년 전인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직전 계약을 한번 체결을 해야 2024년 12월 31일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상생임대차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집을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 한 번 더 요구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한 번 더 갱신하려고 할 때 그때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는 5% 이내까지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어쨌든 시장의 전세물량, 임대물량 뭘 세든 전세든 임대물량을 내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이 2 플러스 2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을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주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의 매물이 없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를 굳이 비과세를 만들려고 기존에 잘 있는 임차인이 실거주하려고 들어가서 내보내지 말고 상생임대인 인정해 줄 테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행사를 하더라도 상생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2년 이거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인데 우리가 직전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를 주고 나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최소 2년은 줘야 상생임대인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실질과세의 원칙이라서 우리가 계약기간은 뭐 달리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을 살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계약은 직전 계약은 1년을 했지만 근데 실제로 임대해 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계약할 때는 사실 1년 해도 묵시적으로 그냥 그렇죠. 나가라고 안 하면 그냥 사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 임대 기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1년을 뭐 임대를 직전임대차 계약을 주고 묵시적 갱신에 살고 있는데 뭐 임차인이 변경이 된다. 근데 그 임차인이 최종 기간을 따져봤더니 뭐 1년 6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전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도 실제 기간을 따집니다. 우리가 뭐 계약은 1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산 기간이 2년이다 라고 하면은 그 실제 산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는 물론 우리가 또 실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계약 기간을 그렇게 또 어렵게 쓰진 않습니다. 사실 굳이 말 이렇게 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염두해 두시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제로 내가 임대를 준 기간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살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판단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에서 월세로 아니면은 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게 또 임대료 5% 이하로 인상했다 아니다를 이건 또 어떻게 판정합니까? 사항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하여 계산한다고 적혀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연 10%와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있다면 그 기준금리에다가 2%를 더한 것 중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아무리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연 2%를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현재 있는 연 기준금리와 2%를 더한 그게 되겠죠. 오늘 날짜로 따진다면 오늘 1.75 정도 기준금이 되는데 거기다가 2%를 더하면 3.75%죠. 그 3.75%가 전월세 전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하는 거는 요즘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도 되게 좀 편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편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내가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네이버에다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맞춰도 매일에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계산을 해 보시고 입력을 해 보시면 딱 바로 나오거든요. 저는 입 네이버에다가 감사합니다.